히가시노 게이고의 게임 등장인물 중에는 분명히 추리소설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작품도 액자소설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긴 얘기는 작품 끝나고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 책을 히가시노 게이고의 블랙 코미디 추리소설이다 이렇게 평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금대책살인사건 일장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10회 내용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하가는 아사이카와역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스미 아스마사는 이 거리 어딘가에 있을 게 분명하다 눈 덮인 도로에는 무수한 발자국이 나있었다 문득 그는 이 가운데 이스미의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눈 밟는 감촉과 함께 부스럭 마른 소리가 났다 뒤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시즈카가 불안한 걸음을 내딛던 참이었다 시즈카는 하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하 구두가 미끄러져서 조심해요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구두부터 사러 가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발밑을 가리켰다 그녀는 검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런 구두로는 여길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네요 대답 직후 시즈카는 또 미끄러졌다 비명과 함께 시즈카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하가는 서둘러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안아 부축했다 어우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올려다보는 시즈카의 눈썹에 미세한 눈 결정이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결정이 녹은 탓인지 촉촉했다 그 눈을 바라본 하가는 가슴 속에 범상치 않은 파동을 느꼈다 그 기척을 뿌리치듯 그는 그녀에게서 몸을 뗐다 조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혼몸이 아니니까요 네 알고 있어요 시즈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하가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요 하가는 가죽 코트 주머니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불가해한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스미 아스마사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이 몇 개의 문자를 정리하면 아사히카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어젯밤이었다 A-S-A-H-I-K-A-W-A 아사히카와 일단 갑시다 이런 데 서 있어봤자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의 짐을 들고 택시의 승차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스스로 경계했다 이 여성은 이스미의 소중한 사람이야 네 친구의 약혼자라고 넌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그녀의 뱃속엔 둘의 사랑의 결실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택시나 타자 덜컹덜컹 덜커덕 계단 아래에서 격렬한 소리가 났다 택시에 타자까지 컴퓨터 화면에 친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멈추고 방을 나왔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 무슨 일이야? 대답이 없어서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 싱크대 앞에 아내가 대자루 뻗어 있었다 그 바람에 옷매무새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왜 그래? 어? 정신 차려! 나는 아내의 몸을 흔들고 뺨을 찰싹찰싹 때렸다 그러자 그녀가 실눈을 떴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거요? 이거? 이거?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나에게 보여줬다 그건 하마사키 회계사무소에서 온 서류였다 소장인 하마사키 고로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였다 나는 소설가가 된 지 10년인데 올해 웬일로 수입이 많았던 터라 내년 확정신고를 대비해 얼마 전 하마사키에게 상담하러 갔었다 지금까지는 확정신고 따위 혼자 적당히 했었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는 수입이 많았다 서류에는 내년 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대충 계산돼서 적혀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숫자를 멀거니 바라만 봤다 그 다음에는 자세히 들여다봤고 마지막에는 0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나는 웃기 시작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신 정신 차려요 이번에는 아내가 내 몸을 흔들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엉터리 금액을 어째서 현실이라고요 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아니야 이건 농담이지 당연히 농담이야 말도 안 돼 핏잠을려 번 돈을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겠어? 눈물이 나왔다 난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여보 어쩌지? 이렇게 큰 돈은 우리한테 없는데 어쩌면 좋지? 아내도 울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하마사키를 불러 난 아내를 향해 겨련하게 말했다 2장 하마사키 고로는 3시간 뒤 도착했다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상태였고 목덜미에 땀이 배 있었다 뚱뚱해서 땀이 많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무덥게 느껴진다 이 녀석이 들어온 것만으로 실내 온도가 2, 3도는 높아진 것 같았다 서류를 봤나 보군 봤어 넋이 나갔지 그랬겠지 고맙습니다 아내가 내온 커피를 하마사키가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뭔데 농담하냐 농담이었으면 좋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냐 네 올해 수입하고 너한테서 받은 영수증으로 일단 계산한 결과야 신고할 때 제대로 다시 계산해 볼 테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아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아 유감이지만 내야 하네 하마사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래 내려가 있어 아내는 앞치마로 눈두덩을 누른 채 계단을 내려갔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건 아까 쓰러졌을 때 머리에 큰 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기 어떻게 안 될까 나는 하마사키에게 말했다 한심하게도 아부를 떠는 듯한 말투가 돼버렸다 아이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여러모로 손을 썼을 텐데 벌써 12월이라 뭐 최대한 영수증을 모으는 게 전부야 그게 가장 빨라 영수증 이래 봤자 얼마 전에 너한테 맡긴 거 외에는 없다고 아 그거 말인데 문제가 좀 있어 문제? 어 받은 영수증 말인데 두세 가지 확인할 게 있어 하마사키가 검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뭔데 다 제대로 된 영수증일 텐데 아 이 제대로 돼 있기는 안 돼 보자 우선 이거야 4월에 여행을 갔더라 여행지는 하와이 맞아 그게 왜 이 명목을 뭐로 할까 싶어서 아 그야 취재 여행 하면 되잖아 그럴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너 오래 쓴 작품 속에 하와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 하마사키의 얘기에 나는 올해 작품들을 돌이켜봤다 단편 소설이 4편 정도 다음은 연재뿐이었다 확실히 그 작품들 속 어디에도 하와이는 나오지 않는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다지 좋지 않지 그보다 큰일이야 하마사키가 짧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긁었다 요즘 샘서하네 문필가들만 전문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그런 녀석들은 담당 작가들 작품을 전부 읽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지적한다더라고 우와 그럼 하와이 여행비를 경비로 공지할 수가 없어? 어 그런 셈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럼 내년에 쓸 작품에 하와이를 넣을 계획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할 말 없겠지 아 뭐라고 하진 않겠지 대신 경비를 내년도에 넣으라고 하겠지 이런 새디스트들 세무소놈들은 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게 틀림없어 농담이었는데 하마사키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맞아 라고 말했다 친한 셈서 직원한테 들었어 세디스트 끼가 있는 사람을 우선 뽑는다고 아 도와줘 어떻게든 올해 안에 하와이를 다룬 소설을 쓸 수 없니? 그럴 여유가 없어 올해는 이게 마지막 일이라고 나는 컴퓨터를 가리켰다 화면은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대로였다 하마사키가 슬쩍 그 화면을 봤다 그거 지금 쓰는 중인가? 맞아 다음 달 잡지에 실릴 예정이지 연재 10회째야 거기에 하와이를 넣을 수 없어? 하마사키의 말에 나는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말도 안 돼 야 이거 호카이도가 무대라고 하와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걸 어떻게든 하는 게 소설가 아니야?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그건 싫지 그럼 내 말대로 해 게다가 이 하와이에서 쇼핑을 무척 많이 했더군 골프도 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이유를 다 대야 할 텐데 이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지 일태면 주인공이 하와이에서 쇼핑이나 골프를 하는 장면이 소설 속에 나오면은 그걸 위한 취재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런 장면을 쓸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 주거리를 바꿨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이해해줄 상대를 하면 좋겠다만 아마 안 될 거야 새디스트라서? 뭐 그렇지 하지만 이제 아사이카와를 하와이로 바꾸는 건 무리야 주인공이 암호를 풀어서 드디어 아사이카와에 도착했던 참이라서 게다가 아사이카와에서도 취재여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소설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 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거 말고도 말하니까 또 있어? 어 이거야 하마사키는 파일 포켓에서 영수증 다발을 꺼냈다 이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죄다 경비해 놓기 어려운 것들이야 일태면은 이 여성용 코트 19만 5천엔이라는 영수증 이거 부인을 위해 샀지? 어 올해 1월에 세일할 때 샀어 그게 왜 안 되는데? 안 될 건 없지 부인 사랑으로는 좋아 다만 경비로는 힘들어 아니 왜? 20만엔 이하면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애써서 액수에 맞는 물건을 찾았는데 하지만 여성용 코트잖아 일에 필요해? 아 그리고 이거 신사용품이야 양복하고 셔츠 넥타이하고 구두까지 총 33만 8천 7백엔짜리 그건 전부 내 옷이야 그건 상관없을걸? 일 때문에 샀거든 일 때문이라고? 일본 미스터리 작가협회 파티에서 입었어 그리고 화보 촬영할 때도 입었고 음 어렵네 하마사키가 머리를 극적였다 왜? 뭐가 어려워? 화내지 마 일단 양복은 취급이 까다로워 확실히 자네 같은 직업은 양복이나 넥타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있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받아들일 세무서가 아냐 사적으로도 입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드시 얘기할 거야 안 입어 사적인 시간에 알마니 양복을 입는 사람이 있겠냐? 보통 때는 반바지에 티셔츠면 충분한 거 너도 알잖아 나는 알지 하지만 세무서는 그런데 까다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하냐? 그쪽이 소모품으로 인정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명백한 것들이야 일태면 필기구라든가 필기구도 일 아닐 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야 양복은 일 외에도 입을 때가 많다고 세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세금을 먹인다고? 그게 세무서의 방침이야 즉 나라의 방침이지 젠장 난 그렇게 말하며 책상 다리를 찾다 하지만 철제라 발가락 통증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리고 또 뭔데? 지난 날에 컴퓨터를 샀더라 아아 이거야 구형 워드 프로세서 버리고 과감하게 샀지 이건 경비가 되겠지 경비는 되는데 소모품은 아니야 뭐? 왜? 영수증에 따르면은 구매 가격이 22만엔이야 20만엔 이상이면은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이 되지 그러니까 감가상각 항목으로 경비에 올려야 해 아 뭐든 좋아 어쨌든 22만엔이 경비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용연수에 따라서 그의 줄어든 가치만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경비를 올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올해는 22만엔 중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계산해서 말이야 아 참 그런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응 할 수 있어 전부 매뉴얼이 있어 올해는 두 달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수천엔쯤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노래방 기계를 샀네 부부 공통 취미야 가만 그거 다 합쳐서 수십만엔인데 그것도 감가상각이야? 아니 이건 다행히 할부로 사서 그럴 필요는 없어 아 다행이다 다만 문제는 노래방이 일에 필요하냐는 거지? 뭐라고? 소설을 쓰는데 노래방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하와이 여행도 코트도 알마니 양복도 노래방 세트도 다 경비 처리가 안 되고 컴퓨터도 몇 푼 안 되는 돈만 인정이 되고 그 밖에도 많아 말하기 힘들지만 사실 지난번 보낸 서류에는 그런 문제들 단 눈 감고 계산한 숫자만 적은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가 검사하면은 세액이 더 오를 거야 올라? 얼마나? 안 되는 편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전제하고 하마사키는 어떤 금액을 입에 올렸다 나는 빙글 현기증을 느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게 최선이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 종종 벌어지는 일이야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 낼 걸 까먹고 다 써버리는 경우 말이야 다른 사람 일이라고 태평하게 말하지 말지 그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게다가 주민세라는 것도 있고 주민세? 지금 말한 세금에 주민세 포함된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소득세만이야 그럼 주민세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마사키는 계산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탁탁 두드리며 계산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얘기했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정신이 멀어졌다 아 기절하네 라는 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쿵쾅쿵쾅 무지막지한 소리가 밖에서 났다 그래서 난 정신을 차리고 방을 뛰쳐나왔다 계단 아래에 서커스단 소녀처럼 팔다리를 꼬은 채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나는 황급히 내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중얼거렸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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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무래도 우리 애기를 밖에서 엿들은 모양이다 어이 괜찮나? 위에서 하마사키가 말을 걸었다 나는 아내의 몸을 살며시 눕히고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그리고 하마사키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 무슨 짓이야 그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 무슨 짓이든 하지 어? 어떤 소설이라도 쓸게 말해줘 나의 기백에 질린 듯 하마사키는 짧은 목을 열심히 끄덕였다 3장 뒤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시지카가 쓰러져 있었다 하이힐 굽이 부러져서 조심해요 조심해요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비치 샌들을 사러 가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코트를 봤다 아하 그리고 여름용 옷도요 아하 그러네요 아하 정말 덥네요 이런 옷은 더 필요 없겠어요 시지카는 코트를 벗어 쫙쫙 찢어 길거리에 내던졌다 아니 왜 코트를 꼭 찢어야 하는데? 나는 옆에 서 있는 하마사키에게 물었다 이런 장면을 적어넣게 한 사람이 그였다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자 코트를 찢은 적이 있는 걸로 해야지 그럼 실험 재료비로 코트를 경비에 넣을 수 있어 다만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은 그 코트는 어딘가 숨겨야 해 어 그렇군 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옷도 그 방법을 이용하면 경비가 되겠네 어 하지만 또 찢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알아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하가도 옷을 벗고 싶어졌다 그는 아르마니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도 벗었다 그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그 옷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르마니 옷은 활활 탔다 끝내는 구두까지 벗어 불꽃 속에 던졌다 가죽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제 후련하네 하가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모습이었다 네 정말 홀가분하네요 올려다본 시즈카의 얼굴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붙어있었다 이마에 난 땀이 뺨에서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 땀을 보자 하가는 이곳이 하와이라는 실감이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 산들 바람 아 정말 올드하네 좀 더 새로운 노래는 몰라 하마사키가 옆에서 말했다 야 갑자기 하와이 노래 같은 게 생각이 날 리가 없잖아 아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종종 노래를 작품 속에 넣어줘 그러면 자료 및 자료 검색 기자재로 노래방 세트를 경비해 넣을 수 있어 하가의 노래에 맞춰 시즈카는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이 엉켜 그녀는 비틀거렸다 하가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조심해요 당신은 지금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요 하가는 트렁크 팬티 안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불가해한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스미 아스마사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이 몇 개의 문자를 정리하면 아사히카와가 된다는 사실 A-S-A-H-I-K-A-W-A 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사흘 전이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지난번 연재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장면이 나왔어 이스미 아스마사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 그 몇 가지 문자를 정리하자 아사히카와라는 답을 일단 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와이로 바꾸지 아사히카와에도 같은 걸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지 또 다른 암호를 발견하고 거기 따라서 목적지가 하와이가 된 거야 어때? 그럼 아사히카와에 갔던 취재 여행도 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 그건 너무 억제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마사키의 말을 따라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암호문을 따라 이틀 전 하가와 시즈카는 아사히카와로 갔었다 아사히카와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둘은 어깨를 꼭 붙이고 하얗게 얼어붙은 거리를 걸었었다 둘은 아사히카와 시내에 이스미 아스마사의 비밀 작업장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미는 없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암호문은 여길 가리켰는데 하가는 너무 분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잠깐만요 여기 이상한 게 적혀있어 시즈카가 방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가는 그곳을 봤다 그러자 벽 구석에 칼 같은 걸로 새긴 문자가 있었다 K-A-S-A-G-A-N-I-E I-T-S-U-M-I-Y-O-R-I 하가는 적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읽고는 시즈카를 돌아봤다 무슨 뜻 같나요?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곤란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얘기를 굳이 벽에 새겼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네요 하가는 다시 벽의 글자를 바라봤다 암호문은 틀림없이 이곳을 가리켰다 즉 이스미는 하가와 시즈카가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도 두 사람을 위해 쓴 게 분명했다 카사가나이라 카사가나이 즉 일본어로 우산이 없다 하가의 머릿속에 다양한 글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마침내 하나의 빛이 그의 앞에 보였다 알았어 하가는 손뼉을 쳤다 시즈카 씨 알아냈습니다 네? 뭐예요? 하가는 수첩을 펼치고 볼펜으로 거기에 아사히카와라고 적었다 여기서 카사를 없애는 겁니다 우산이요? 네 우산 그러니까 K-A-S-A요 하가는 A-S-A-H-I-K-A-W-A에서 K-A-S-A의 네 글자를 지웠다 남은 글자는 H-I-A-W-A였다 이건 하와이라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그렇습니다 이스미는 하와이에 있어요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창 너머 남쪽 하늘을 가리켰다 시즈카 씨 하와이로 갑시다 네 그녀는 힘차게 대답했다 이렇게 둘은 하와이에 온 것이었다 됐어 해냈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을 하와이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어 하면 할 수 있네 역시 프로 작가야 하마사키도 감탄한 듯 말했다 이제는 무대를 아사이카와에서 하와이로 바꾸고 원래 줄거리대로 쓰면 되겠어 무슨 소리야 명목에 넣기 힘든 영수증이 아직 많다고 하마사키는 파일 안에서 꺼낸 종이를 내 얼굴 앞에 펄럭였다 우선 하와이에서 골프 쇼핑을 해야 돼 그런 장면이 작품에 있으면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나는 컴퓨터로 다시 몸을 돌렸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하가와 시즈카는 일단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로 갔다 그것은 둘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점을 악의 조직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녀석들이 어디서 눈을 번뜩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즈카는 가방과 옷 다섯 벌과 구두 세 켤레를 샀고 하가는 반바지와 셔츠, 페라가모 구두를 샀다 그에 더해 시즈카는 향수와 화장품을 조금 샀다 이 정도면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겠죠? 하가는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말했다 맞아요 하와이에 와서 쇼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미를 무사히 찾을 때까지는 절대 눈에 띄어선 안 됩니다 이스미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 마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가는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단서는 있습니다 이스미는요 골프를 밥보다 좋아했어요 하와이에 와서 골프를 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와이 골프장들을 돌면 반드시 뭔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돈다고 해도 종업원들에게 묻는 것 정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실제로 각 골프장마다 들러서 골프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둘은 근처 골프용품점에 들어가 골프세트와 캐디백, 골프화 그리고 골프웨어를 골고루 갖추었다 4장 하마사키가 계산기를 탁탁 두드렸다 액정화면을 보고 음 하고 신음한 뒤 계산기를 이쪽으로 돌렸다 아 이번에는 내가 신음할 차례였다 아직 멀었어 다른 영수증도 없어 뭐 1만엔이나 2만엔 같은 소액이 아니라 수십만 정도 큰 영수증? 없어 아 긴자 같은 비싼 거리 술집에서 놀지도 않고 작업실을 따로 빌리지도 않으니까 나는 소설 매수는 어때? 아직 여유가 있어? 아니야 이제 곧 이번 분량을 끝내야 한다고 아 그럼 얼마 안 남은 남은 매수를 유효적절하게 써야겠다 연재소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은 이미 줄거리가 엉망이 돼버렸다 주인공들은 몇 개의 골프장을 돌았고 크루즈를 탔고 쇼핑한 후 끝내 별다른 수학 없이 일본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리타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구사스 온천에 갔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올가을에 갔던 온천여행의 경비를 털기 위해서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큰 소리였다 여보 이건 어때? 그게 뭔데? 영수증이야 친정에 가서 받아왔어 어허 그거 정말 고맙군 나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꺼냈다 하나의 조의 여왕이십니다 하마사키가 치켜세웠다 아내의 친정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진 곳에 있다 하지만 그거 쓸 수 있을까? 어 글쎄 나는 영수증을 살폈다 바로 내 얼굴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어때? 하마사키가 물었다 안 돼 아무데도 쓸 수 없을 것 같아 난 그렇게 말하면서 영수증 따발을 하마사키에게 건넸다 어디 좀 보자 조금 후 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지? 목욕탕 개축공사에 50만엔 자동차 수리 19만엔 음 본인 집 목욕탕이나 자동차라면은 그래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부인 친정집 공사잖아 취재라고 하면 어떨까? 작품 속에 목욕탕 개축이나 자동차 수리 장면을 넣으면? 아냐 그건 안 될 거야 개축한 목욕탕이나 수리한 자동차는 부인 친정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증여세를 물게 돼 그래? 아 하지만 목욕탕하고 자동차를 일 때문에 일부러 부숴다면은 설명이 될 듯도 한데 뭐라고? 소설을 쓰는데 아무래도 필요해서 일부러 부인 친정의 목욕탕과 자동차를 망가뜨린 걸로 하자고 하지만 그대로 계속 줄 순 없으니까 수리비용만 네가 된 걸로 하면 되지 아 그렇군 하지만 목욕탕하고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소설 그런 게 있을까? 아 그걸 생각하는 건 네 역할이지 아 그리고 다음 고액 영수증은 걸개 20만엔 항아리 33만엔 이거 뭐죠? 아 아버지가 골동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골동품점에 가서 잡동산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사오시는데 오 이건 쓸 수 있겠다 하마사키는 무릎을 치고 내 쪽을 봤다 너 지금부터 소설 속에 골동품에 관한 학식을 저어 넣어 뭐? 난 골동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괜찮아 적당히 그럴 듯 하겠어 그럼 소설에 사용할 골동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로 몇 개 사들였다고 할 수 있어 골동품에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적지 않으니까 아 그럴 듯하게 쓰라고 해도 아 나는 벅벅 머리를 긁었다 아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 하마사키는 한 장의 영수증을 나에게 보여줬다 그건 에스테틱 살롱 영수증이었다 난 아내의 어머니가 다닌다는 얘기를 떠올렸다 여보 그리고 이건 못 쓰겠지?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받아들고 보니 그건 슈퍼마켓 영수증이었다 소고기, 파, 두부, 실곤약, 달걀 오늘 밤에 스키앗기 재료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5장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 10회 구사스 온천 지역에서 차로 20분쯤 달린 곳에서 하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포장돼 있지 않은 도로를 향해 하얀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뒤로는 숲이 바싹 붙어 있었고 둘러보는 한 민간은 보이지 않았다 추리에 따르면 있음이는 여기 있을 겁니다 하가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시즈카가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봤다 그야 당연히 현관으로 가야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바라봤다 이상하네 어디가 현관이지?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자세히 보니 기묘한 건물이었다 전체가 하얀 벽토로 덮여 있었다 출입구 없이 창도 작은 것 하나가 전부였다 하가는 유일한 창문 밑에 차를 대고 자동차 보닛을 밟고 올라가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안은 캄캄했다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이봐요 하가는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러봤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없었다 하가는 어떻게든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 크기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무래도 통과할 수 없을 듯했다 누가 안에 있어요 구해내줘 하가가 시즈카에게 말했다 어떻게 구해요? 나한테 맡겨요 그러더니 하가는 차에 올라타더니 일단 최대한 후진을 했다 그리고 차의 방향을 건물에 맞추고 이번에는 힘껏 엑셀을 밟았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충격이 하가의 몸을 덮쳤다 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졌다 건물도 벽이 거의 무너져 있었다 하가는 다시 차를 후진했다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충돌했다 이번엔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래도 목욕탕 같았다 괄호 이 장면을 쓰기 위해 목욕탕과 차의 파괴 실험이 필요 각각의 수리비를 경비로 처리 괄호 닫고 어머 야스마사씨 시즈카가 소리쳤다 목욕탕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스미 야스마사였다 이미 얼굴은 흑빛이었다 하가는 일단 맥을 짚어봤지만 그가 눈을 띌 가망은 없을 듯했다 죽었군 시즈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가는 이스미의 몸을 조사했다 후두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했다 하가는 주위를 둘러봤다 하얀 바탕에 선명한 무늬가 그려진 고이마리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흉기인 듯하네요 하가가 말했다 괄호 고이마리라는 걸 쓰기 위해 골동품에 대해 취재 사들인 자료 몇 점을 경비로 처리 괄호 닫고 누가 왜 이런 짓을 시즈카는 울어서 부은 눈으로 항아리를 노려봤다 아이섀도가 번져 뺨에 파란 줄이 그어졌다 그 아이섀도는 올해 유행하는 색으로 장미 색깔의 립스틱과 맞춰 산 것이다 괄호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화장에 대해 취재 자료로 산 화장품 수십 점 요금을 경비로 처리 괄호 닫고 일단 경찰에 알리죠 하가는 다시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 했지만 조금 전 충돌로 고장이 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 이거 곤란하게 됐네 이런 데서 꼼짝 못하면 안되는데 지나가는 차를 잡아요 시즈카는 도로 옆에 서서 미니 스커트를 살짝 올리는 대담한 방법으로 히치하이크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차도 세워주지 않았다 이럴 리 없는데 시즈카는 분한 나머지 이를 바드득 갈았다 괄호 이를 가는 연습을 하다 의치 파손 경비 처리 괄호 닫고 마침내 차 한 대가 멈췄다 그런데 운전자는 뜻밖에도 여성이었다 당신 그런 모습으로 히치하이크는 무리야 어머 죄송하네요 시즈카가 부르퉁하게 대답했다 내가 해결해줄게요 일단 타요 다행히 시즈카가 그 차에 타게 되어 하가도 함께 타게 되었다 경찰로 가주십시오 그건 나중에요 일단 따라와요 운전자 여성이 말했다 하가와 시즈카가 실려간 곳은 에스테틱 살롱이었다 자 여기서 일단 예뻐지라고 하가와 시즈카는 침대에 눕혀졌다 여성 운전자는 유명한 에스테틱 사장이었다 피부관리사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나타나 둘의 온몸에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했다 괄호 에스테틱 비용을 경비 처리 괄호 닫고 에스테틱을 낳은 둘은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를 데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 하얀 건물이 불타고 있었다 이런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범인이 불을 질렀어 하가가 말했다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갔다 바로 소방사가 도착해 불을 껐다 하지만 건물 대부분이 타서 내려앉았다 하가는 화재 현장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스미의 사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네 어디로 사라졌지 화재 현장에서 몇 가지 물품이 발견되었다 우선 여성용 기모노 다섯 벌이 재가 되어 나왔다 그 중 한 벌은 무려 오시마 비단이었다 모두 새까만 재가 되었다 괄호 열고 실제로 태우는 실험 기모노 다섯 벌 분량을 경비 처리 괄호 닫고 또 진주 목걸이와 일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재가 되었다 괄호 마찬가지로 목걸이와 반지를 경비로 괄호 닫고 다른 건 또 없습니까? 하가는 현장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수사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여기서 며칠 동안 생활한 듯 한데요 수사원이 말했다 식료품으로 보이는 게 여럿 발견됐어요 어떤 거죠? 아 그러니까 소고기, 파, 두부, 곤약, 달걀 괄호 이들 식품을 태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험했다 재료비는 경비 처리 괄호 닫고 6장 2월 20일 나는 하마사키의 도움을 받아 확정 신고를 마쳤다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나는 방대한 액수의 필요 경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예년보다 수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급금을 받게 될 거다 우리는 축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했다 그런데 3월 20일 나는 지방세무서에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 10회의 원고 복사본과 함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비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다 덕분에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요구받았다 나는 아내와 함께 어쩔 줄 몰랐다 지금도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 10회를 쓴 이후 어떤 출판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도 연재가 중단되었다 아... 어쩌지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추리, 스릴러, 탄정의 어떤 등장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작품집 안에는 그런 스릴러 느낌나는 그런 작품들도 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매 작품마다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고발을 합니다 전에 교통경찰의 밤이라고 해서 분리대, 초보운전, 불법주차 이런 시리즈를 소개해드렸던 작품들 있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너무 재미있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리로 잘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 편은 추리소설 작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서 굉장히 풍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 본인이 무명이었다가 유명해졌을 때 이런 세금 폭탄을 받은 적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치사한 방법을 썼을 린 없죠 다른 작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 점도 풍자하고 싶었겠고요 세무사하고 작가들이 이런 편법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고 너무 법대로만 처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풍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다음 작품들 다 색깔이 다르니까요 기대하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잡이가 한동안 리딩 기간이었어요 또 무슨 책을 읽지 벽돌 책들 잔뜩 읽고 근데 결국은 또 히가시노 게이고로 돌아왔네요 왜 대한민국에서 1위 작가인지 알 것 같고요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다시 편집실에서 만든 예전 녹음본들을 재업로드하기도 했죠 근데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 국내에서 제일 핫한 우리 국내 작가의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정혜연이라고 들어보셨죠 끝에는 어차피 안잡이 찐팬분들만 들으시니까 수다 계속 떱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왜 그 나 댓글 달기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 또 막상 무슨 댓글을 쓰나 또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 점 하나 물론 두 개도 좋습니다 근데 여섯 개를 찍으면 뭐지 재미없다는 뜻인가 할 테니까 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그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안잡이 유튜브 채널로 직접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 혹은 팟캐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단에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재생 목록 커뮤니티 팟캐스트 이렇게 있는데 팟캐스트나 재생 목록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추리소설 해외 추리소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나는 무협소설 좋아하는데 안잡이는 무협소설은 안 읽었네 하시는 분들은 김용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낭독되고 있는 보노보노 잡화점에 영웅문 들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웅문 낭독하는 분은요 저의 사랑하는 후배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는 거 힘 안 드시잖아요 그거 눌러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한 번 누르면 취소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댓글 알림 설정 여러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낭독할 책이 잔뜩 쌓여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느낌이 전달이 되셨나요 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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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